속보입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가정집에서 집사가 고양이에게 물리는 당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없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의자 허씨가 무조건 잘못이다, 이유는 없다 라고 말해 모두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해당 영상 속 아기 고양이는 집사가 물라고 해서 물었을 뿐이다 라며 영광인 줄 알라고 말해 많은 집사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머무리기 아기 뭐야 내가 이쁜 IX 사랑 꼬꼬리 하자 공기 좀 공기질 좀 체크하고 오지 아기 이쁘니? 미세먼지 오늘 안좋다는데 공기질 한번 체크하고 와 귀찮아? 귀찮아도 할건 해야되는데 이쁘니 자 갔다오세요 공기질 체크하고 오세요 옳지 공기청소기 확인 아 오케이 파란불 됐어 일로 와 이제 옳지 아이고 이뻐 우리 세상에 내 강아지 말도 잘 돼 아이고 이뻐 이쁘니? 아이고 이뻐 이쁘니? 아기 자 박치기 하세요 옳지 아이고 이쁘 이쁘니? 우리 꾹꾹이 한번 해볼까? 꾹꾹이 오야 꾹꾹이 해보자 그러면 자 꾹꾹이 하세요 그만할거 옳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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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안되겠다 일로 붙으세요 팔다딱 그대로 꾹꾹이 하세요 옳지 아구 이뻐 우와 아빠가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아구 이뻐 아구 우리 양증맞은 찹쌀도 그렇구야 열심히 더 하네 이쁜이 아구에구이구 야구좋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뻐 애기 다시 발라둬 그릉그릉 소리 한번 들어볼까? 아이고 행복해 애기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애기야 좋아하면 해줘야지 아이고 이쁘다 이 집아들이 이렇게 잘생겼어 눈도 똘막똘막하고 크고 말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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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이쁘게 행복한 양이 어쩜 이렇게 매일같이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일할까? 애기가 습관 다 그랬어 습관 아이고 아이고 좋아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좋아 잘한다 어르신 하루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진짜 과연 언제까지 꾹꾹이를 할 것일까?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과연 언제까지 꾹꾹이를 할 것일까? 하나 둘 끝 끝 아이고 서운해 표정 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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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끝 끝 다이어트 여기 degrading 어디에 기자 ی아 왠팀 ilen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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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서운하게 안 할게 미안해 미안해 미애단 예쁘게 폈어요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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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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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눈은 그런 거 않은 거 아니야 아 creepy 야망이 있네 우리 아들이 어? 몰라 왔어 몰라 봤어 꼬꼬리 하자 진짜 꼬꼬리 하자 이쁜이 뽀뽀하고 뽀뽀쩍 아이고 이뻐 꼬꼬리 하자 꼬꼬리 하자 꼬꼬리 하자 애기 배고파? 꼬꼬리 하자 심라 꼬꼬리 하자 꼬꼬리 하자 꼬리 하자 꼬리하자 꼬리 하자 안될 savez 아니 아니 다행히 자